BBS 불교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연재구 연산구동 정수사 주지이며 의료법인 정수사의료재단 관제재재활전문요양병원 설립이사장이며 사회복지법인 정수사복지재단 설립이사장인 원광승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불자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여운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귀를 쫑꼬 세우고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들이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속에 늘 간절함을 품고 삽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꿈을 되새기고 그 꿈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꿈은 간절한 바람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을 정도로 간절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간절함이 없이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와 절망은 간절함이 부족하기에 찾아옵니다. 꿈은 간절한 바람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때요? 이 말 공감하십니까? 저는 출가한 스님으로서 저도 꿈을 가지고 원을 세우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제가 수행하는 스님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우리 불자들에게 출가한 스님으로서의 사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동기는 지금 70, 80 되신 어른들이 열심히 살아오셨던 지난 날이 있었기에 오늘 이마지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철크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죠. 그분들의 연세가 드신 후에 사회가 많이 바뀌었을 때 그분들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노인복지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45년 전, 5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저는 올릴 때입니다. 그러한 소원을 세우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날 복지사업도 하게 됐고 요양병도 만들게 됐고 그 시설에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그 어른들이 망가진 몸을 회복도 하시고 또 추스리면서 마지막 임종을 하시는 분들을 지켜봐서 지금도 계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 다음에 극락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천당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이런데 자꾸 말장난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럴 말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당연히 오늘 열심히 사신 분은 극락 가야죠. 천당은 가야죠. 그러나 오늘 잘 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극락 가달라고 사정을 해도 극락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꿈은 다 가지고 있고 그 꿈은 간절해야만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던 겁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BBS 불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지난 날 제가 나이가 먹어서 후배 스님들이 스님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했을 때 뭔가 전해줄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을 하나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원을 세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지금 저를 자랑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서부경남, 부산, 김해, 창원 이쪽에 계신 스님네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님이 아니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도 일어날 수가 있고 번거로운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묵묵히 보듬 안고 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것이 오늘날 그래도 삶의 여유를 갖고 사시는 분들은 젊은 지난 날 열심히 하셨던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던 시대도 지났다는 것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고 몸이 말 안 들면 사회복지법인 요양시설 또 병원에서 생활하시면서 거기에 또 동병상련이라고 그랬죠. 비슷한 분들과 살아온 인생의 여백을 메꿔 가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것도 아름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요양원의 부모를 모시거나 요양병원의 부모를 모시면 옛날 고구려 때에 고려장이라는 비유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요양원,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그런데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서 변측을 가지고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네들이 인권비를 줄일 욕심으로 하다 보니까 반측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 시설에 잘 모시면 노인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살아가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부산불교방송 홈페이지에다가 잠깐 궁금증을 해 주시면 제가 답을 준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요. 혹여 사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거기다 올려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 오신 게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부모님을 잘 면회가 안 되니까 부모님을 갸략하게 생각하시는 아드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부모님을 집으로 모셔면 안 되는가 하고 그리고 가족에게 그러니까 아내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펄쩍 뛰더라는 거죠. 요양원에 요양병원에 모시면 되지 왜 집으로 모시려고 하느냐. 그렇게 되면 이혼하고 하라 이렇게 말문을 막힐 정도로 했다는 그런 문인을 해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집에 계신 것보다 요양병원에 요양원에 계시는 것이 제가 시설을 운영하는 스님으로서 좋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데 혹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고려장 같은 곳이 다르는데요. 그 고려장은 언제 했던 일이었느냐. 잘 들어주세요. 고려장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바로 내리고 바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고구려 때에 늙고 병든 사람을 광중에 두었다가 광중이라면 이제 시체를 묻는 땅 구덩이입니다. 두었다가 죽은 뒤에 장사 지냈다는 속전을 갖다가 이제 고려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깊은 산 속에 바위굴 속에다 병든 사람을 모셔놓고 며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고 그 음식과 떨어진 것 동시에 이제 죽으면 장사 지냈던 그런 고려장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풍습의 과가 아마 있었던가 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건강하신 50대, 60대도 매한 가지예요. 이 다음에 더 나이가 먹어서 병들고 몸이 안 좋으면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십시오.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는요. 또 거기에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시스템을 잘 갖춰가지고요. 잘 모십니다. 그러니까 집에 계시는 것보다 집에 있어봐야 어디 이제 예출해야 되죠. 또 돈 벌로 회사에 나가야 되죠.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저 밥만 먹게 해드리고 TV만 보게 해드리고 이렇게만 해주면 효도인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원에서요. 프로그램을 합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하느냐. 노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국악도 이렇게 들려드리고요. 또 섹스폰 연주회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지압, 그다음에 웃음을 선사하는 분들도 오시고요. 또 한 달에 몇 번씩 또 머리를 손질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목욕시키러 오시는 그런 봉사자들도 오십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계시는 것보다는 열 번, 스무 번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을 비로소 또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자식을 위해서는 미국으로, 호주로, 필리핀으로, 캐나다로 어학연수시켜서 읽는 눈, 웃는 눈, 쿡쿡 찔러가면서 많이 먹고 많이 배우라고 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병들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려고 치면 싼데, 싼데, 싼데.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게 참 깝깝해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덜 받아도 안 됩니다. 지금 덜 받아도 요양원에서요. A라는 요양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는데 B라는 병원에서 8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내부 고발로 하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설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싸게 부모님을 위해서는 돈을 안 드리려고 하는 못된 보릇을 가진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도 병원에서 원하는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고 잘 모셔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또 하나, 연세 드신 분들, 지금 70이 되시고 80이 되서 건강하신 분들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언제 몸이 편찮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 건강하시다면요.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요. 친구들하고 막걸리 한 잔 하시고요. 파전 한 조각에 즐거운 시간도 보내주십시오. 또 저 시골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바란다면 비유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들에게 논 단마지기 유산으로 주려고 하지 말고요. 한 서너 마지기는 파셔가지고 당신이 쓰시고 두 마지기만 주십시오. 두 마지기 있으면 한 마지기만 주고 한 마지기는 파셔서 당신 쓰십시오. 그러시다가 건강할 때 이 친구 만나서 막걸리 한 잔 하고 파전 한 쪽에 입에 넣고 살아온 지난 날을 해상하시면서 즐겁게 사십시오. 그것이 당신들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 단마지기, 그 없는 돈 있는 돈 자식에게 주는 것만이 부모의 도리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자식에게 한 푼 안 주고 다 쓰면 또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한 반만 주고 반은 쓰시다 가십시오. 또 40대, 50대 계신 분들 당신들은 안 늙어요? 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 잘 모시세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지시설 운영하는 스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인터넷 한번 쳐보십시오. 사회복지보민, 정수사침, 제가 하는 시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지시설에 쉬는 날 애들 데리고 오셔서 차원봉사도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다음에 너 엄마, 아버지가 나이가 더 들어서 몸이 불편할 적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되느니라. 이렇게 교육도 시키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문제의 부모 밑에 문제야가 있습니다. 문제야 위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노후가 아름다움을 낮추면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노인들에게 잘하시고 또 내 생활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죠. 이 방송은 종교 방송입니다. 그렇죠? 불교 방송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한 겁니다. 신심 있는 분은 말도 예쁘고요. 마음도 예쁘고요. 행동도 예쁩니다. 말이 들어온 놈은 행동도 더러워요. 말도 더럽고 마음도 더러워요. 그러니까 예쁜 말하시고 예쁜 행동하시고 그래야 시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씁니다. 할아버지에서 권위도 씁니다. 그런데 그걸 망각을 하고 동물의 본능에 입각해서 허튼 소리하고 그저 아들, 딸들에게도 험악한 말 쓰고 그러면 이 다음에 병 들었을 때 존경 못 봤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법이 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어서 동분서주했습니다만 이 방문을 듣고 계신 우리 불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해야 이루어진다는 것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정수사 주지이며 간절해영병원 이사정인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